아, 힘 너무 쎈데? 네, 이 씹?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원래 사실 이 이스탄불 유럽사이드에는 제가 한 3일, 4일 정도만 있으면서 영상 한두 개만 찍어보고 바로 아시아사이드로 넘어가서 여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탄불에 굳이 오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은 그런 관광 체험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며칠 더 무거워할 생각입니다 분위기 죽이죠? 제 집 앞입니다 아 지금 집 없구나 오늘 호스텔 옮기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뭘 할 건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일단 공복이라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사람들이 피자를 먹는 걸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 오늘은 터키식 피자를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 어? 퀼카 응? 야, 이게 툴키 툴키 에이맨, 어디서 가장 좋은 터키식 피자 레스탄? 아, 툴키 피자 아, 툴키 피자 아, 도미노스? 아니, 도미노스 아니요 툴키 피자 레스탄? 우스다 우스다? 우스다 어디에 가요? 에이... 쥬스 우스 우스 트레이트? 아, 제가 아님쥬스 야, 그냥 아인쥬스 아, 이거 좀 획사 아, 투색 피자 아, 아, 아 아, 드시피가 어떤 거들은? 드시피 아, 저거는 이걸로 아, 남, 치즈 아, 남과 치즈 남과 치즈? 아, 남은... 여, 네 아아 오케이, 이인은 이게 뭐 아, 고고 어디서 안내? 아, 고고 오오, 오우 네, 이거 여러 가지 이 부분이랑 가자 나 이 친구야 드림제 너 강아진거야 아멘 드림제 병원에 those 전날 전날 저번에 9시 안끼고 처음이야 첫번째 나이 친구야 내가 알지 아니 알아듣 지금 알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터키는 레몬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부터 보니까 터키식 피자예요 뭔가 꿀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은 비주얼? 맛도 그래요 그냥 고르곤 졸라? 저 진짜 한국에 있을 때도 피자 진짜 귀신처럼 먹거든요 저는 나름 피자 광이라서 먹을만한데 느끼한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야외 테라스가 있는 식당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게 좋은데 세계적으로 터키가 흡연율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도 야외 테라스나 바깥에 있는 자리에 앉으면 담배 냄새랑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데 담배 냄새난다? 한국이었으면 싸움 나죠 이것도 여기 문화라면 문화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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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지? 이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어요? 네, 그라나다 작은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어요 작은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어요 작은 한 번 더 구입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100% 성류 너무 맛있어요 아, 바글바글하다 아, 바글바글하다 아 왜 언니? 새벽에... 아, 바글바글 아, 바글바글 지금 제 가방두피 때문에 트램 두개 놓쳤어요 미치겠다 여러분의 성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네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네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네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읽을 수 있어요 네 한국어로 사랑해요 정말? 아니요 한국어로 사랑해요 저를 좋아해요 아니요 웃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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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이 왔어요 제발 제발 못 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번째 트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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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구나 너도 나 기다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조심해 내 손을 필요없어요 내 손을 필요없어요 제 손을 필요없어요 네 이 손을 필요없어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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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립시다 내립시다 내립게요 제발 제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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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L 4L 한국어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옥수육 주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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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 때문에 기가 빨려서 허기가 지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아브라시아 호텔 네 아 아브라시아 호텔 아브라시아 호텔 아브라시아 호텔 동영상 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가봅시다. 메라바! 메라바! 엑스페디아의 잘못이 있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 없어요. 오케이. 엑스페디아의 잘못이 없어요. 제가 집을 닫고, 그런데, 그들은 주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정보를 찾아봅시다. 자, 앉아. 오케이. 아, 오늘 진짜 여러모로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 하맘입니다. 하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손이랑 발, 그리고 귀가 깨끗해야 된다는 관습이 있어서, 항상 그 모스크 근처에는 세정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 영상 만원살기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세정소 부근에는 제가 오늘 가볼 곳, 하맘이 꼭 있습니다. 하맘은 터키어로, 따뜻한이라는 뜻이고, 목욕탕이에요. 30분 거품 마사지 포함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아, 그리고 제가 조각상을 좀 좋아해요. 타투도 좀 좋아해서, 몸에 문신이 좀 있습니다. 알아요. 저는 제 타투를 사랑하지만, 문신하는 행위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의 탈의를 좀 본의 아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뱀이라는 동물이 귀엽다 귀엽다라고 해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뱀은 무서운 동물인 거잖아요. 저도 아주 잘 알고 있고, 오늘같이 이런 사우나나, 더운 나라 여행할 때는,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은 자세를 좀 고쳐 앉으세요. 이제 진짜 터키 전통 하맘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픽업도 와줘요? 하맘 가는게. 죄송해요.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5분. 5분. 감사합니다. 이스탄불의 밤입니다. 너무 이쁘죠?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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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체적으로 제 세신을 도와주실, 세신사 선생님이십니다. What's your name? Actually. Mo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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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rom? I'm Turkmenistan. Turkmenistan. I live in Turkey. I live in Turkey. Thank you. Sifahamami. Hey. Wow. It's nice mood, huh? Let's get it. Thank you, man. Oh, 이거 준비하는 방이고. I don't like this video. I understand.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저한테 되게 호의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여기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싸네. 와, 분위기. 메라바. 메라바. 점점 승하십니까. Excuse me, sir. Table for one, please? One bit. About this?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man. What about you? US. I love America. Oh, thank you. Do you know BaniWater? Do you know BaniWater? BaniWater, yeah. Oh, you know? The famous youtuber? Yes. He's world class. Yes. 사람 많은 데서 카메라 들고 있으면 다 쳐다봐요 민망할 정도로 저는 워낙에 관종이라 뭐 즐기고 있어요 바 바이 에브르 굿 타임 에브르 굿 타임 에브르 굿 타임, 사이 오 맨 땡큐 와우 이게 거의 뭐 8,000원 돈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엔 좀 비싼 편이죠 우와 진짜 터키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미쩡을 것 같아 내부에서 공연도 해주네요 이야 너무 맛있다 갑자기 왔어 참 터키에는 고양이가 많아요 아 아 씨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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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왜와봐 왜와봐 오늘? 끽끽 에 에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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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일단 천장이 20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토이 샤워 스팀 마사지 사우나 스팀 룸 수밍 마사지 오케이 스크롬 마사지 스크롬 마사지 스크롬 마사지 스크롬 마사지 아하 땡큐 오늘 여기 혼자 거의 빌리는 것 마냥 우와 와 와 이거는 그냥 얼굴 닦는 것 같고 세면 세족하는 거 그냥 공간에서 이렇게 씻고 사우나 즐기고 스팀 사우나 즐기고 하는 데는 시간 리미트가 없는데 일단 세신사가 따로 들어와서 스크롬 마사지랑 거품 마사지를 30분 동안 해준다고 해요 사실 그거 받으러 온 거라서 일단 뭐 산눈에 그냥 봐도 우리나라 사우나랑 좀 다른 점은 일단 탕이 없어요 탕이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탕이 없을 리가 없죠 어 냉탕인 것 같고 좀 깊숙이 있네 탕이 안녕하세요 어디서? 스위스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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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마 가운데 누워서 관리를 받지 않을까 한 20분 정도만 기다리래요 헬로우 메라바 오늘 나의 세신사시입니다 네 오케이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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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헬로우 다시 기다려주세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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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스크롤 마사지? 네 아하 아 시원해 너가 다 파워 오우 오우 네 아 아 여전히 아 아 사실 무슨 아니 아 아 하 와우 어메이징 아 오우 나이스 힘이 너무 쎈데요? 힘 너무 쎈데요? 힘이 너무 쎈요 오..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Dogs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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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우나 후, 뭐 온탕은 제가 안 들어왔지만 사우나 후 냉탕은 또 국룰이니까 땡큐 메라마 땡큐 가이즈 터끼리 오늘도 터키에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하맘 만족스러웠고 우리나라에서 대중미국 탕 가서 세신하려고 하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싼 하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하맘이 좀 저가 하맘이긴 한데 하맘 자체가 가격대가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아마 가족 단위로 관광 오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돈을 쓰셔서 저보다는 저는 이제 가난한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토막상식 하나 드리자면은 과거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이제 여성들의 외출조차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었죠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성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공공장소가 바로 여기 하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는 사우나 뭐 목욕탕 보다는 어떤 사교장의 역할을 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히잡 쓰고 계시는 무슬림분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좀 봤어요 단체로 그분들이 돌아다닐 때 제가 안에 들어가진 못해서 찍진 못했는데 그래서 터키식 하맘 정말 이 가격대에 너무 만족스럽게 한 것 같고 나중에 또 제가 터키를 또 올 날이 있겠죠 그때는 하맘은 필수 코스로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컨디션 회복했으니까 다시 또 야무지게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